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저 우리 대표님 농장이 창년궁 길곡면 그렇죠 예 여기가 그 우리가 그 고추 재배한 데가 상당히 오래 역사 깊죠 아 뭐 그렇죠 예 원회작물이 여기가 옛날에 뭐 에 과거의 옛날 로지 수박부터 해가 그죠 무배추 상당히 거래 하신 이 지역인데 이제는 이렇게 에 시설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하고 이건 밀양식 보다도 조금 낫나야 이게 예 옛날에 그 우리가 저 아비동 하던 걸 확대한 거죠 거의 밀양은 저 저 저 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도 밀양 쪽에 가봤는데 무한 쪽에 가봤는데 햇빛 들어오면 방향 따라가시고 이 하우스 안 쓰고 밀양은 보통 저 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저 저 남북 쪽으로 이래 날씨가 있어 가지고 예 하우스가 원형색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예 우리는 동서로 이래 돼가 있거든 해가 뜨면 밀양식으로 해가 전화 안 맞지 예 그래서 요 지역은 예 예 빼떼이 빼떼이 하우스 한쪽만 있는 하우스 이거를 그 시설에 인데 옛날에는 이게 에 우리가 남지 쪽에서 아비동이 많았잖아요 대나무 하다 아비동 하다가 그게 이제 아 요 형태로 이제 그 현대식으로 개량이 됐다 그죠 그러지 예 일중 하우스에 에 지금 우리 어 어 중반 어깨 높이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요기 2미터는 오겠지 내가 2미터 70 보니까 예 2미터 정도 중반 어깨 높이 했고 어 그러면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한기를 이제 요 어 어 햇빛 드는 쪽만 한길하고 그죠 그리고 어 지금 그 겨울 난방은 저 어 전기열 팬으로 씁니까 아 그렇다 그죠 에 지금 우리 그 요기 정식 언제 했죠 고추를 10월 1일날 했어 10월 1일날 예 음 그리 하시다면 어 지금 보겠는데 에 요거 같은 경우에 발각해 테두리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에 어 비료 과다에 에 에 짜봐서 그렇다 짜서 그렇지 예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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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쓴다고 많이 풀어 쑤는데 예 무엇이 잘 안돼 안맞다 예 그래서 이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어 이 실향이 높아지면 그 햇볕 마저도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아 예 햇빛이 예 햇볕 안줘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 햇볕을 주면 지금 현재 에 에 숲은 의 52.0 52 22 프로에 에 한 재미가 3점 1 플러스 뉴욕이 그 비로가 Dig grille 가가지고 어 니 롯 한 eternity 래 끝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못 자른 형태 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서 이제 시비를 해서 조금 풀리고 있는데 그래도 생장점이 못 붙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비록 과다에 의해서 이게 두꺼워지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 방법을 써야 돼요 마지막 방법 그러면 여기 이제 하우스 우리가 아침에 일찍 환기를 시켜 가지고 가스를 빼고 밤에 있는 우리 안에 그런 하우스 내에 가스라든지 발생한 거 있죠 그걸 빼주고 햇볕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맹물 시비하든지 설탕물 시비한 영양 시비하고 그다음에 이불을 덮어 버려야 돼요 낮에도 그렇죠 지금 얘들한테는 햇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너무 두꺼워서 이 자체 영양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햇볕이 필요 없어요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비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먹어 없애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먹어 없애야 되는 네 먹어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먹어가 없애야 된다면 우리는 이 식값을 먹어서 없애는 방법 그런데 고추면 품질이 쭉쭉 잘 나오거든요 견디넨 놈들은 그런데 못 견디넨 놈들은 못 커가지고 자꾸 짜버려지고 견디넨 놈들은 명물 시비하고 우리가 대비책을 하니까 품질은 좋고 상품률이 높거나 이거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빨리 푸는 방법 잎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아침에 우리가 해를 보여주고 저희 제품 쓴다면 소주도 되고 저희 제품 쓰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드그린 물 500에 1.5리터 설탕 2키로 그 다음에 지금 얘들한테 염화과를 쓸 수가 없어요 밑에 비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연면 시비해주고 잎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덮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매일을 햇볕 안 봐도 전혀 이상 없어요 그 저녁에 다시 햇볕을 오후에 다시 햇볕을 좀 보여주고 가스 빼고 또다시 덮어놓으면 돼요 이거 덮었을 때 저 입구에 저는 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덮었을 때도 뭐 환기는 넣고 열어놔도 상관은 없지 예 환기만큼만 내려도 되고요 그럼 얘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으면 햇볕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세잖아요 근데 이 햇볕 양이 얘들한테 도리어 장애가 돼요 입속에 먹을 게 가득 있는데 햇볕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이실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뭐 어쨌든 이실을 떨어뜨렸는데 저도 뭐 누말따나 뭐 상기말따나 맹물도 줘보고 시중에 파는 그러니까 이실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미식물 재라든지 아예 비분이 없는 거 그걸 했는데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난 기라 이게 처음에는 거의 10 이상 나왔으니 거의 농사 불가 농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츠든 간에 이렇게 키워나간 기라 네 그렇는데 요거를 빨리 푸는 방법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의 힘을 네 자연의 힘을 우리가 그 햇볕을 가려가지고 얘를 이용하자는 거죠 햇볕을 햇볕을 가려줘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얘들이 된다는 거죠 그 얘들한테는 지금 잎에 영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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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을 가려주고 쭉쭉 키워려야 되거든요 우야든지 간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만 햇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놈은 회복되고 덜 회복되는 놈은 덜 회복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서서 비로 뿌린 자리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비로 뿌릴 때 선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많이 뿌려주고 외곽 쪽은 적게 뿌려주고 아무런 거 좀 뿌렸어요 저쪽 가해 쪽에는 쭉쭉 느려지고 컸잖아요 저거는 저것들은 많이 풀렸어 그런데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잘 풀린 놈보다 아직까지도 안 풀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풀린 숫자가 많으면 또 풀린 숫자가 많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체 우리가 생산량을 계산했을 때 안 풀린 수치가 많다는 거죠 안 풀린 게 아직까지 자기가 회복을 못 한 게 못 한 게 네 못 한 게 약 65%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 풀린 거에 대해서 술을 더 높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햇볕이 없어도 그 설탕 물 10일에서 탄수화물 공급 시기면 얘들한테는 또 장애가 없습니다 햇볕을 안 봐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잠깐만 봐도 얘들은 빠른 시간에 햇볕을 빨아들여요 그게 제일 최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은 이 시를 측정하고 현재의 방법을 계산을 해서 현재의 우리가 공급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최선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방식으로 주목구구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점질성이 높기 때문에 비료를 처음에 많이 주지 않고 처음에는 슬림하기 시작해서 가면서 높여도 우리가 이런 점적이라든지 이게 토양 조건이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제가 추천한 한국말 용법 대표로서 추천하는 것은 햇볕을 가리자 그리고 연맹시 비해주고 또 명물 시비를 해주자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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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